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불매운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여름방학 성수기를 맞아 일본 여행 안 가기에 동참하는 단체 여행객 취소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행객들의 발길이 또 끊긴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의 한산한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평소 같으면 일본행 여행객들로 붐볐을 음식점이 텅 비어있습니다. 출국장도 마찬가지. 8시 30분부터 대마도와 큐시 등으로 가는 페리선들이 연달아 출발하지만 평소 여행객들로 가득 찼을 대합실이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그나마 나온 여행객들도 대부분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둔 사람들입니다.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규 예약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친구나 동참 같은 모임,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 같은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예약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여행업계는 개별 여행 취소 수준을 뛰어넘어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관광 보이콧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원 수 133만 명인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카페까지 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 최대의 여행 성숙인 여름이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부른 분노는 초유의 일본 여행 보이콧 사태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로입니다.